다음은 천만배우 이준혁씨입니다 아 역시 이준혁씨 천만배우 영화 범죄도시 3을 통해 흥행과 연기 변신을 한 번에 성공하시면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이준혁씨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포부를 담아 화이팅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준혁씨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자 이준혁씨 이번엔 왼쪽에 필리핀 현지 매체를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향해 손아트 한 번 날려주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이준혁씨 자 이번에 오른쪽에 파라사망아 황스 니토사 필리핀 아스 미스터 이준혁 손아트 한 번 볼 네 너무 좋아요 자 오른쪽 끝에 카메라 감독님께 손인사 한 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천만배우 이준혁씨 네 감사합니다 손 인사하시면서 퇴장하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준혁씨 그리고